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N수은 양이들을 위한 게스트입니다. 지금쯤 이제 울고 있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N수를 선택한 N수를 결심한 여러분들 위해서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짧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N수를 위한 메시지를 하나 남겼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일단 믿으셔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지금 나락간 게 아니야. 그냥 뭐 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고 장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는 했어. 전부 다 9등 나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까? 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마치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right now 여러분들 무조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원인을 찾아라. 원인. 근데 하나를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라. 자, 수능 망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상담을 정말 많이 해봤겠죠? 자, 너 왜 수능 수학을 망친 것 같아?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수학을 저는 잘 못해요. 아니면 도형 문제만 나오면 괴롭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프가 어렵고요.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했다. 뭐 멘탈이 나갔고 국어를 못 봤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이 수학 만점이 100점인데 예를 들어서 68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마이너스 32죠? 48에 32. 자, 8문제를 틀린 거잖아. 그 8문제를 틀린 그 원인은요. 그 각 문제에 있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20번을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하면 20번 문제에서 무언가 때문에 틀린 거지.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20번 문제 안에. 자, 12번 뭐 11번 도형 문제라고 치자. 도형 문제에서 도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도형 안에서도 내가 어떠한 보조선을 못 그렸거나 원주각의 성질을 떠올리지 못했거나 코사인 법칙 계산을 잘 못했거나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인을 다 찾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N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지난 수능에 대한 거를 다시 떠오르는 게 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거를 안 합니다. 근데 꼭 그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캐스터의 주제. N수의 시작은 무조건 이것부터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작년 수능 시험지에서 꼭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힘든 일일 거를 알아. 그걸 다시 쳐다보면서 그 순간을 떠올린다는 거. 그냥 다 리셋하고 처음부터 수학 공부를 다시 해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분명히 뭔가 고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개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돼. 알겠지? 그거를 찾는데 초반에 한 2, 3개월 정도를 충분히 시간을 써도 괜찮아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작년 11월로 돌아가서 시험지를 딱 꺼내놓고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풀이를 썼고,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디에서 멘탈이 터졌는지, 어디서 시간을 많이 써서 시간이 부족을 했고, 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학을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10개 미만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 수학에서 배워야 될 게 수천 개가 아니야. 해봤자 100개 정도거든요. 그 100개 안에서 여러분들은 한 80개 정도는 잘 할 거야. 그쵸? 왜? 공부를 했잖아. 4등급 정도만 되더라도 100개 중에 80개 정도,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어. 근데 20%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 20%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틀리게 된다 이거지. 그게 뭔지 여러분들 꼭 찾았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만 상업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 시간 내에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거 한 가지라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Q&A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A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쓰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 있겠지만 꼭 힘내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앤순양이가 이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1년만 참고 버텨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 자,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